올릴까요? 올릴까요? 네 90 50 50인데 50 보면서 할게요 이거 보면 돼 이거 보면 돼 깐짝깐짝 조금씩 900 1200 2000 2000 2000 2200 2200 깐짝깐짝 해야 돼 1900 1900 조금만 더 오 사진 찍어 내리가네 아니 아니 제가 내렸어요 더 겁나서 깐짝깐짝 한 번만 더 깐짝할게요 1100 한 번만 더 할게요 2200 2200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오케이 사진 찍고 찍었습니다 되니까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검사관되면 검사관 봐야죠 네